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2절 4장 2절입니다. 어제 나갔던 것과 교차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여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여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 놓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12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명 누명을 당하고 계시다 무슨 누명입니까 2절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안 그래요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기도 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복음의 사역이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리세파의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별개의 에세네파의 경건 운동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4개의 세력, 4개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 4개의 움직임의 새 크기를 보는 것이 무엇이었냐 각 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리로 말하면 입회원서, 입당원서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뭐 바리세인 입장에서는 제자가 주나 예수님이 주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팩트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바리세인들이 주장이겠지만 핵심은 넘겨지품으로 모든 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싫으면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고요 대통령이 싫으면 눈이 와도 대통령 탓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피로한 원인입니다 피로의 원인 예수님의 피로의 원인 예수님 피로의 원인이 뭐라고요? 넘겨짚는 겁니다 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명과 넘겨짚음으로 소문에 휩싸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험하셨거든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2절 위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적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뭘 안 했다고요? 상종 상종하지 않았다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시대적인 배경 사마리아와 왜 예수님과 다른지 자 보면 어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이 다른 이유가 여기 보면 사마리아가 북쪽이고 남쪽에 대한 유대인데요 조금 더 지도를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각자 목장 카톡방에 이 지도를 나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박이삭 정사님이 목자 창에 띄울 거고요 각자 카톡방에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 리아 이 빨간색 원은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여기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요 이게 남쪽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들이 이쪽이 수도였고 사마리아가 북쪽이 수도였습니다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있었는데 이쪽이 먼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게 722년 586년 하면 예수님 기원전이라 잘 계산이 안 돼요 여기가 예수님 0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30 물어보면 여기에서 기산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뒤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 이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편차가 한 150년 150년 정도 편차가 나는 거죠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한 100년 좀 넘게 버티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했는데 이때 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냐 아수루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루인데 이 아수루가 민족 혼합 정책을 어저께 썼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자 여러분 구약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열왕기하 17장 네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7장 17장 2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4절 17장 아수루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가 이스라엘 자가 이스라엘 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누가요? 아수루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마 스발라엘의 사람을 옮겨서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애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하죠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 경애하겠습니까 안하죠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이 사자 보내서 하나님 경배하지 않으니까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 해도 사자의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보내며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루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니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그 땅의 신이 죽였다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27절에 아수루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배대를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요하 경애할지를 가르치더라 이제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보내서 야 그럼 사자가 물어서 죽였다니까 그 신이 좋아하는 거를 해 아수루왕은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아수루왕은 어떤 신이든 나를 이롭게 하면 된다 일종의 종교다원주의였어요 유대인들 신이 따로 있어? 그 신이 화냈어? 아 그럼 그 신 달래 어떻게 달래야 돼? 아 예배에 그럼 우리 잡아온 사람 중에 제사장 없나? 제사장 보내 이런 건 거예요 그러나 29절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니파라스와 닭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아 얼마나 이게 이방신 종교가 처참합니까 자녀를 불살랐대요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의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두 가지 자기네가 데리고 온 신 산당 만들고요 그리고 여호와 산당도 가는데 여호와 산당은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무나 하나 세워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된 겁니다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의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의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개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해할 만하다 이해된다 우리 조선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려인들 우리 한민족에 환양니은 환양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몽골에 의해 사로잡혀가서 민족이 섞이고 다시 몽골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유린당하고 그 아이를 뵈서 오게 된 슬픈 일이에요 그 여자를 누가 지켜야 돼요? 그 여자를 고려인들이 지켜야죠 나라가 지켜야죠 근데 그 여자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 여성적인 성적 매력이 전혀 없을 때 그 몽골에서 버리다시피 우리 고려 사람들의 여자들을 돌려보낼 때 그 여자들을 환양녀라고 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아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에 대한 묻어있는 때 잘못은 벗어냈었어야 됩니다 때는 벗어냈었어야 된다 두 가지가 갇힌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안을 볼 때 한 가지만 놓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들이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 혼합 정책 말이 좋지요 강제로 여성들을 유린시킨 겁니다 아이를 갖게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유대인 중에 누가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도왔어야지 그렇잖아요 형제로 보면 자기네들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런 과오가 없냐 그들도 묻어있는 그 우상신에 대한 때를 벗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시큰둥해요 그러더니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생수를 먼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이 우물을 판 나의 조상보다 크냐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 뭐냐면 아는 만큼 구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현재까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농담 따먹기처럼 튕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구하게 돼요 두 번째 야곱이 크냐 예수가 크냐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했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곱을 크게 봤어요 그런데 야곱이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되던지 간에 그가 큰 게 아니라 예수가 커야 됩니다 생각하기 1.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구하게 된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때는 예수를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알아갑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두 번째 누구를 크게 볼 것인가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정과 서로의 관계 가족 중심 이런 게 너무 중요해서 2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논할 때 사랑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2단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징계, 권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크냐 인정이 크냐 예수님의 말씀이 크냐 생각보다 한국 교회에 많이 질문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한 교회를 평생 섬기는 걸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와 또는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부식일 뿐입니다 주식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살아가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묵상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칼빈 매일기도 칼빈 매일기도 빼먹을 뻔했어요 칼빈 매일기도 17번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 보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죄사함을 받아라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회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이유는 버리려함이 아닙니다 회계를 하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는 다 있습니다 다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구분될 뿐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칼빈의 매일기도도 같이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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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